PT, 퍼스널 트레이너란 1대1 한 명만을 위한 트레이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나의 몸을 맡길 트레이너를 운동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누구에게 가야 하나 선택장애가 있다면 평생 고민하다가 혼자 운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트레이너를 구별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일지를 작성을 하는가?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객이 무슨 운동을 몇 킬로로 몇 세트를 몇 회 하는지 알아야지만 다음 운동 시간에 과부하하여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종목과 중량 등을 고객만의 파일을 만들어 필수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둘, 복합운동을 지도하는가? 복합운동이란 한 번에 복합적으로 여러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하여 운동 효과도 좋을 뿐더러 인체에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만들어진 운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를 처음 접한다면 이러한 복합운동은 단 번에 멀티로 여러 관절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도 어려울 뿐더러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해도 뇌에서 움직임으로 보내는 신호에 렉이 무진장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옆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해주는 것이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수업 방식이 머신 위주라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3. 인성 자신을 존중해주는 트레이너를 만나야 합니다. 보통 PT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뚱뚱하거나 근육도 하나 없이 너무 왜소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PT를 받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밤마다 술만 차먹고 부모님이 한심하다면 준 돈으로 레슨 받으러 온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느냐 몸관리에 소홀해져서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업무에 치여서 운동할 여유가 안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호르몬이 문제일 경우도 있고 사실 정말로 매일 술과 잠을 반복하며 비만이 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레슨비를 지불할 정도의 경제력이 돼서 자기 앞가림은 하시는 분들일 텐데 트레이너는 직업입니다.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뚱뚱하거나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답답해하고 한심해하고 그런 트레이너는 아무리 훌륭한 이력이 있더라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스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얻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PT 레슨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을 왜 하는지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내가 이 동작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한 것을 숨기지 말고 물어보세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몸을 맡기지 마세요.